영등포구가 여름철풍수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했습니다. 26일 오전 안양천 일대에서 생활안전 거버넌스 회원과 시민실천단 등 1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하천 주변 청소와 외래정풀을 제거하는 등 정화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한편 군은 이외에도 저지대와 지하주택 등 상습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빗물 펌프장증설과 하수관거를 종합정비하는 등 수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